자, 서비스센터 방송에서 무료로 도네이션 쏟은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트위치에 들어가서 서비스센터를 검색해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서비스센터가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을텐데요. 여기 정보를 클릭하신 후에 여기 100하고 봐요 이 패널을 먼저 눌러줍니다. 여기가 그 포인트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투입이라는 곳인데요. 여기 후원하기를 누른 다음 여기서 후원하기가 아니라 포인트를 눌러줍니다. 포인트를 눌러주고 여기 보상 구매하기 맨 위에 있는 무료 도네이션을 눌러줍니다. 그리고 제발 여기도 제가 써놨지만 여기다가는 아무것도 쓰면 안돼요. 더 써도 되지만 제가 읽을 수는 없답니다. 그래서 일단 구매하기를 누른 후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보상을 달아가면서 멋지게 한마디 여기다가 응애 나 무료 도네 이런식으로 자랑하기를 눌러주시면은 하고 이렇게 무료로 도네이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. 지금은 이벤트 기간이어가지고 팔로우만 하셔도 1000포인트를 주고요. 그리고 제가 여기 보시면은 포인트였기에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적어놨습니다. 여기 지금도 또 이벤트 기간이라서 10분마다 500포인트 즉 20분을 보시면은 1000포인트가 보여서 또 한 번 무료 도네이션을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무료 도네이션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마워요. 땡큐. 바로 방송 켜도록 할게요.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만나는 서비스센터 라이브. 여러분들 들어오실거지요? 흠? 흠. 이벤트